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혈압이 높으시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약만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바로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혈압을 낮춰주는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좋은 생활요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생활요법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꾸준히 먹으면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 종류인데요 어떤 과일이냐면 베리류의 과일입니다 베리류, 즉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체리 같은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먹게 되면 이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 연구팀이 연구할 자료가 있는데요 약 9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1년간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이 약 4 내지 5mm 머큐리라고 하죠 단위가 바로 MMHG인데요 1mm 오븐 머큐리입니다 이만큼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4 내지 5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생각하면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약 2 정도만 감소된대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비를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 내지 5mm 머큐리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베리류의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낮잠입니다 낮잠을 적당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혈압이 감소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고혈압 환자 약 2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낮잠을 자게 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혈압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낮잠을 자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평균 혈압이 약 5.3mmhg 정도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감소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감소인데요 그렇다면 낮잠을 얼마 정도 잤을 때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물론 과도하게 잔 건 아니고요 1시간 이내로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낮잠을 잤을 때 이 정도의 혈압 강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낮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햇빛을 쬐는 습관입니다 영국의 의료진이 연구할 자료가 있는데요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면요 즉 일광용 같은 걸 하게 되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 24명의 지원자들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피부에다가 한 그룹은 자외선 램프를 켜서 자외선을 쬐게 했고요 한 그룹은 그냥 자외선이 없는 히트 램프를 켜서 이런 램프를 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압 측정을 해봤더니 자외선 램프를 쬐 그룹에서 혈압이 약 2에서 5mmhg 정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자외선 램프에서 나온 자외선 양은요 30분간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하루에 햇빛을 쬐는 것이 굉장히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혈압 치료하는 거, 약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생활요법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베리류의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 두 번째, 짧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 세 번째,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갖는 것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실천하셔서 혈압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